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는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. 우리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물은 체온 조절, 소화 및 영양소 흡수, 체포 기능 유지 등의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.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어 체지방을 태우는 것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위장 문제를 예방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여 내장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. 더불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우리 뇌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.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, 피로,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두뇌 활동을 유지하고 건강한 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.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땀을 많이 흘릴 때나 운동을 할 때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.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미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 꾸준한 섭취가 필요합니다.